네 어... 잠깐만요 일단 오유진... 오유진 그냥 갈게요 오유진 오유진 갈게요 오유진 오유진 1번 그리고 이현욱도 1...1...1... 2번 자 바통형님 바통형님 1번 어... 됐네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됐습니다 아 제가 바라던 대로 됐네요 네 어떻게 된 거야 이현욱 박지은 오유진 바통형입니다 오케이 불가림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드디어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제 어려웠다 어려웠다 대국을 시작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단판이죠 단판입니다 단판 단판 아잇 오유진 프로 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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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그 아니 근데 그 아니 근데 궁금한게 오유진 프로 네 바통형님과는 어떻게 카톡을 서로 교환하게 됐어요? 아 왜 그랬어요 진아 아 아 카톡을 봐버렸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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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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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을 본게 궁금한게 아니라 어떻게 두 분이 카톡 친구가 되셨는지 아 아 아 카톡은 아 예전에 도장 다닐 때도 사부님이 봐주셨고 아 충함 네 충함에 있을 때 아 그때 번호를 따가셨군요 하는데 제가 언제 따니 언제일 Bulgar인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번호를 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 박진구단 아니 왜 이렇게 두려워 어떻게 해 너무 심하잖아 세 아니.. 이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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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죠 이제 아이 몰라! 응? 그거.. 폐착이지? 네? 폐착이에요? 그거 안되시는 것 같아.. 아 내 착각인가? 아니 뭐.. 어차피 안됐어.. 어차피 망했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아.. 여기서 또 초입기까지 쓰시네요.. 야.. 설마 초입기 쓰고.. 초입기 쓰고 안받는 건 아니겠지? 그렇겠지? 누구 주차래에요 근데 지금? 사범님 아.. 바톡 형님 아.. 바톡 형님.. 오래 두는게 아닌데?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?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? 왜 나 잡는거 같았는데? 안받아도? 아.. 찝찝한거 아니에요? 어.. 어디 두는거지? 계속 장문치면 뭐 되는거 아닌가? 아닌가? 아닌거 같은데요.. 아.. 쏘리 쏘리.. 약간 붙이고 넘어가면 찝찝한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네.. 받았어야 되네 네.. 받아야돼요.. 아.. 어? 오이진프로 근데.. 어.. 잠시만요.. 여덟.. 어? 어디 둬야돼요? 어? 아.. 진짜.. 아.. 이건 살았다 야.. 역시 여러분 오유진프로가 바둑만 잘 두는게 아니에요 방송도 알아요? 방송도 야.. 진짜.. 와.. 이걸로 지금.. 지금 천명이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.. 정말 맞아요? 어.. 잠깐만.. 이거 갑자기 거길 쳐요 또 그렇다고 잘하고있어 유진아 아.. 사범님 아니야 잘하고있어 진짜 잘하고있어 아니 이게 진짜 잘하는거에요 네.. 이게 진짜 잘하는겁니다 다섯.. 여섯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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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.. 빨리 또.. 어우.. 뭔 수냐.. 우리.. 우리 팀이 너무 안맞아 가시죠 아니야 지은아 오늘은 우리 유진.. 오유진 사범 이제 떡라면 영입 축하 뭐.. 그런.. 그.. 기념.. 기념 대국이라 아 기념 대국이죠? 근데 우유진 프로 그건 알죠? 네? 이제.. 들어올 땐 자유인데 하하.. 나갈때 자유가 아닌가 네.. 나갈때는.. 알죠? 아 그렇구나 네.. 나갈때는 어.. 거의.. 저기.. 좀 까다로워요 조건이 어.. 우진아 그냥 흘려들어 하하하하 우진아 흘려들으면 돼 하 간식 흐흫 음.. 분량을 다 뽑았단 얘기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흫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흐흑흫捏흕 네 저 박지은 서부님이랑은 해봤어요 아니 아니 나랑 나랑 아 아니요? 에? 아? 방송이요? 바우TV에서 아 특별 해설? 어 아 아 아 기억에서 잊어 기억에서 지워버렸구나 오빠 잊고 싶지 아 그렇게 잊고 싶었나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주사랑님 감사합니다 오유진풀 빵배달? 나 또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 아니 오유진풀 얼마 안됐는데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기억력이 안좋아서 그랬어요 아하 그렇군요 오빠 기억 안하고 싶지 왜 자꾸 그래 애한테 야 근데 바둑이 나빠? 되게 좋아 지금 어? 근데 어디뒤야 돼요? 여기 드는거 아니에요? 어? 나빠 한마디 했다고 지은아 어? 그렇죠 아니 근데 어디뒤야 돼? 막 흔들리기요? 어 근데 오유진풀어 네 뭐 어? 아니구나 제처럼 줄 알았어 죄송해요 나 어디뒤거지 나는 어디뒤거지 흐흐흑 ㅋ흐흑 흐흐흐흫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슨 방송이었는지 알아요? 제 집에 아 제 집에 어? 아닌 네 아니에요 세계대회 아니었나? 정의 최정바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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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했었어? 네 그쵸 뭐 5,000원 벤지, 국룡상병성벤지 이거 뭐야? 아 그래요? 센코네 아니에요? 센코네 같은데? 아 센코베, 센코베, 센코베인가? 네, 센코베이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알겠어요 네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 네 아니요 너무니 10초, 하나, 둘 오빠 잘하고 있어 유진이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가만있어봐 10초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말 뜬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우유진 프로는 네 취미가 뭐예요?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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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어머니야 우리 빵먹어야 겠는데? 빵.. 빵 선물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 이게 막 소문이 났네요 안에 gest- 어? 안들려요? 어? 들려 들려 수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안들렸었는데? 누구 목소리가? 아니요, 지금 들려요 아, 괜찮아 딴 사람은 안 들려도 돼 유진이 목소리만 들면 돼 어? 잠깐만 어? 이겼습니다 어? 이겼습니다 부터 온 거 아니에요? 어? 어? 어... 그렇구나 아니, 모르겠냐 그냥 일단 여기서 잘 떠야지 하나, 둘, 셋 어, 잠깐만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어? 어?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와... 미치겠다 어 reminded 지은이가 잘 떠야된다, 그러니까 오빠, 잘 도야지 지금도? 음 지금은, 이제 두면 되는 거 아냐? 하나, 둘, 셋, 셋, 넷, 다섯, 아홉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넷, 하나, 셋, 넷, 여덟, 둘, 여덟, 국, 아, 잠깐만 뭐지 motion 뭐지? 아 맞다 오빠가 안 알려주지 아 취미가 취미가 딱히 없어가지고 아 오직 바둑 취미 빵먹기 취미 먹기 아 취미 먹기 넷 다섯 여섯 아 또 나야? 일곱 여덟 아홉 오 뭐야 어 나쁜건가? 요즘에 오진프로 좋을건 없을거 같은데 요즘 최대 관심사가 뭐에요? 왜요? 여자리그 근데 왜 그렇게 웃어요? 그러니까 아 제가 원래 이래요 아니 본인이 말하고 그렇게 웃어버리니까 아 아 오진프로가 이렇게 되는게 아닌거 같다 아 오진프로 아 오진프로 적이죠? 순천만 아 네 맞아요 힘들죠 양궁갑니 때문에 힘들지 아 그래요? 다들 힘들다던데 거짓말하면 안돼요 방송에서 저는 저는 괜찮은데 어 그래요? 어 목소리 떨리는거 같은데 아니에요?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많이 떨렸더라 아니 제가 알기로 그 팀훈련을 하자고 모여놓고서 네 팀훈련을 안하고 왜 여기 왜 저쳤지? 일장연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좋은말씀 해주셨어요 아하 좋은말씀 우진프로 네 이렇게 잘 떠요 말하느라 바득을 안되네 그쵸 여러분 두 셋 넷 어 잠깐만 이거 대책 없는데?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하 여기 저 친구 악수 아니야? 끊으려고 그랬어 오빠? 아아 내가 지금 뭔가 상황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어 유진이랑 얘기하느라고 아홉 안 나오고 싶은것 같은데? 아홉 아홉 나 어디 도와야 돼? 아홉 후보님 두지마세요 10초 이번에 여자바중리그 그 그 4강후보가 어디라고 봐요 우진프로는 어 5 5 5? 5요? 저는 네 유진이 놀란 것 같아요 어디라고요? 저는 일단 삼척 팀이랑요 삼척 그리고 원래는 사실 보령을 1순위로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그래도 보령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순천팀은 들어와야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비웃어요 근데? 오진프로 오진프로 비웃은거 아니죠? 아니요 저번에 제가 기타를 봤는데 양곤사부님께서 여수팀을 안 말해서 고호님이 엄청 서운해하시고 기타를 봤어요 왜냐면 저는 저는 순천을 4강후보로 꼽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요? 네 그래서 저는 여수팀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 끝이 심하다 네 다섯 아 그럼 나See 하나 이거 뭐야 나 목숨 말투가 이상하게 아 아니 좀 일단 바둑을 안되네 잘 부탁한다고요 잘 부탁한다고요 아니 지금 바둑은 우리 박지훈 구단과 바툭 형님이 두시고 저는 이제 토크에 전념할게요 다섯 지금 오유진 프로를 불러놓고 바둑만 둘 순 없잖아요 저희가 아 그렇죠 바둑은 어디해도 돼 네 나 어 어 혜연아 혜연.. 저 혜연 프로 고마워요 어? 뭐지? 혜연이가 슈퍼즈 썼는데? 어허 아니 혜연이 혜연이 무슨 로또 맞았나봐 그런가봐 돈이 너무 많대 지금 진짜? 네 나한테도 썼어 오우 오우 2 차례다 오우 2 차례다 오우 2번에 오더 맘에 들어요? 오우 7 오더요? 오더 맘에 들어요 아우 그래요? 아 왜 맘에 들지? 예진아 네? 말려들고 있어 지금 아 저요? 제 말려들고 있어요 혜연이가 오빠 지금 그.. 말에 말려야 되는거야 근데 우유진 프로 왜.. 왜..왜 3국에 나와요? 저는 근데 오더에 대해서 아예 몰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치? 원래 말 안해주잖아 보통 그렇죠 그치? 아 현혁이 오빠한테 다 얘기해줬나 보다 아니야 나도 얘기 안해 그니까 뭘 세상 아 근데 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요? 아닌가?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지금 좋아 지금 오디오만 비지 않으면 돼 방송은 오디오가 안 비워야 되니까 오유의 마무리를 맡겨야겠다 마무리? 아 이제 된거 같은데요? 이제 저기 방송 분량은 다 뽑았으니까 이제 퇴근하죠 퇴근하죠 원래 두세요 아 나구나 시간배당할려 현혁이 오빠 안되겠다 자 이제 자 이제 둘이 두 분이 두시면 안 돼요? 셋 하나 아니 이게 걔가 누가 하고 계세요? 내가 인공킬까? 다섯 Dy- Chel เรา 인공키면 되는데 다섯 오유진 프로 네 아 네 아 해왁 간 줄 알았어요 나 D코 끈 줄 알았어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句 1분 네 네 아 전부 바둑만 아 오유진 프로의 목소리만 기다리신다구요 아 진짜에요? 오유진 프로 네 아니 좀 무슨 얘기나 좀 해봐요 아 저요? 무슨 얘기나 나도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어 누가 줬냐구요? 하나 둘 셋 야 이겼다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어차피 지는 거 오유가 다 오유가 5로에 있길래 아니 누가 시원해 오유밖에 없더라고 편하게 없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유한테 급하게 카톡을 한 거야 어차피 우리가 졌어? 100이 이긴 거 같은데? 진짜로? 100이 이겼다고? 100승 거 같은데? 설마 덤에 걸린 거 같은데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고 있더라고 아니 진짜요? 100이 이겼어요? 100승 같은데? 아니 몰라요 제가 아니 말하다가 진 거잖아요 이거 내가 이럴 줄 알았어